Are you ready? Yes Ready? Ready, go! Let's go! 비켜 볼, 잠깐만 비켜 볼 매일 먹어도 안 지시는 것 같아 그런가 맛이야 아직 밥 먹으러 왔는데요 아직 물을 안 내렸어 와 정말 대중 없어 이게 자기 열고 싶어도 되고 아직 그래? 마사지 마사지 아유 아유 개야 아픈데 여기 가서 맵지 마사지를 먼저 받을까? 마사지 가게 문 열었을까? 마사지 가게 문 열었어요 식당부터 일찍 열어 지금 시간이 7시 30분이거든요 문 열었어 마사지 모닝 마사지 받습니다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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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탈이 합니다 첫 손님 네 나는 이게 왜 이렇게 간지럽지 이게 150 바트 150 바트 1시간 타임 마사지거든요 근데 오일 말고 뭔가 미끈미끈한 걸 바르면서 해요 하나 조금 pearl resisting 그렇지 뭐고 발라주세요 마사지 받을 때마다 정말 와 번역이 더워 네 첫 째날 너가 안 좋아할 때 하나 왜요 방콕에서 형님하고 첫 째날 마사지 받을 때마다 좀 많았다고 덜 민낭아 와 그토록 막 응? 잠깐만 잠깐만 허벅지 할 때가 허벅지 할 때가 진짜 꼬리 없네 먼저 하 causes cultura 하지마 jog자 헉 그냥 집에서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싶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하도 못하겠겠어요. 제가 여기 와서요. 줄리 마사지 와서 마사지를 하고 있으면요. 여기 직원이 저보다 푹푹 치우고 아픈 것도 아니고 간지러운 것도 아니고 한편 둘 다인데 그걸 잊는 방법은 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루만지를 그 부분에 집중을 안하고 촬영에 집중하면 딴 생각하면 좀 덜해. 견딜 맘만해. 그리고 제가 얘기 들은 말은요. 마사지는 밤에 받는 것보다 오전이나 이른 아침에 받는 게 맞대요. 마사지사들이 힘이 좀 넘쳐나거든요. 아, 아따. 아, 아따. 아, 진짜. 그게 진짜. 하, 허벅지를 이렇게 찍어 버리면. 죽으면. 응, 안 돼. 조용히. 두꺄. 두꺄. 으아. 이렇게 해버려. 잠깐만, 이렇게 해버려. 잠깐만, 안돼, 안돼. 히힛 히힛힛힛 히힛 히힛 엄지숙가락으로 누르고 incluso baht 아아 진짜 그거는 너무 힘들었어요 엄지효과를 봤어요 저는 차라리 팔꿈치가 더 나왔네요 왼쪽 다리 엄청 공약당하네요 허벅지에도 손간대가 있어요 허벅지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바깥 허벅지랑 안허벅지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여기 집에 사시는 것 같아요 이 집에서 귀걸을 하는거 같아요 와 이거 또 시작됐다 와 여기 음주음주 렀다니까 우리 떡저분 마사지 아싸 곤육이에요 곤육 근데 이게 중독성 있어요 마사지 한 번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 명치 있죠 여기가 따뜻해지면서 이 기운이 삐뚤어져 쭉 가라앉아요 발 안좋아 아따 밟아 머리 꼬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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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재밌어요 우오스크카라 기운 좀 식포 물론… 우리 닉신 형님은 별로 안좋아하실거예요 여기가se Jac 태크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어머님들이 모개로 잿 눌러버리거든요 앗 뜨거워 와 신발 엄청 뜨겁네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이분이에요 여기 꽃이 잔 한 동네에서 3개월을 살았으면 알 수 밖에 없지 방콕과 파타이를 비교하자면 만약에 네가 방콕에 살고 싶어? 파타이에 살고 싶어? 그러면 저는 파타이에 그 이유는 여긴 차가 없어도 오토바이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콕은 제가 구석구석은 잘 모르는데 차 없으면 못 살아요 바이크로도 안될 것 같아요 형님 집 근처만 하더라도 왓따마 그 참 고속도로 같은 게 있거든요? 자동차가 있어야 돼 지금 남자 두 명 봤죠? 퇴근한 거죠 지금 퇴근했어요 어디서? 가라오케에서 방금 퇴근한 사람들이 부합도수장 부합도수장 이제 문 다 열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식당들이 쌀 것 같죠? 싸진 않아요 Nom 소박이요 보세요 150파드죠? 이게 작은 거예요 기존에 제가 샀던 그 소박보다 작은 거예요 여기도 옷들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이 비쌉니다 안 싸요 저기 때문에 저기 다이아몬드시티 바로 오른편에 있는 그 짝총 백화점 거기가 훨씬 더 싸요 이 초록색 호텔이요 그리너리라고 하는 호텔이거든요 그리너리 하우스 그리너리 하우스 왔습니다 1박에 500바트 정도에요 2만원 정도죠 괜찮아요 여기 아침 6시부터 오전 11시 정도까지 그 과일하고 비스킷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 있었어요 잠깐만 울려놨어 이 식당은 열 줄 알았어 이 근방에 상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당이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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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었어요 여기 간판도 없고요 메뉴도 없는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이 근처 이 근처 옷 파는 사람들 와일 파는 사람들 거의 다 이 집에서 밥을 해 먹는데 포장 포장하던가 밥을 여기 현장에 와서 먹는데 여기가 좀 관리가 안되는게 여기 보세요 벽뚜껑 가봐요 벽뚜껑 준비도 좀 하고 이렇게 차이가 잡혀야 되는데 없어요 이 사람도 세 개발인거 같아요 우리처럼 각박하게 열심히 살고 이런건 아니고 저도 이번에 와서 좀 정리가 됐어요 조리 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름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막 볶아요 계란 계란 투어합니다 집집마다 하는 방 순서가 좀 다른데 어떤 집은 계란을 먼저 푸는 집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죠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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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라면 끓일 때도 토마토 조금 넣으면 맛이 확 달라져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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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파리 부위는 나중에 넣고 딱딱한 투르기 부위들을 던져놨는데 밥도 엄청 맛있어요 어머니 머리 자르셨어 이렇게 계속 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 앉을 시간이 없어요 문 열자마자 손님들 믿어다치거든요 포장부터 시작해서 중화요리 볶음밥 딱 그거예요 다테 슈가 야 그리고 완성 됐습니다 지난번에 수상시장에서 제가 형님하고 먹었잖아요 그 양 봤죠? 그게 밥 한 공기 정도거든요 지금 이거는 다 못 먹습니다 이거 싸가야 돼요 다 보고 양이 엄청 납니다 그 집보다 그러니까 에어컨 틀어주고 뭐 그런 체결과 갖추는 식당보다요 이런 길거리 음식들 잘 찾으면요 득템합니다 근데 여기 위치가 어디냐 설명 못합니다 여기 간판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부하카오시장이 있고요 설명드릴까? 식당 등지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요 부하카오시장이 나와요 쭉 직진하면 여기 보이는 천막들 있죠? 이게 부하카오시장이에요 아 이렇게 찾으면 쉽겠네 자 이렇게 쭉 나가요 쭉 걸어서 나가요 이 앞에 그리너리 호텔 초록색 이겁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 저도 우연찮게 찾았어요 장사가 잘 되는 식당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먹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잖아 저랑 얘기하는 거 하오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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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먹을 때요 반드시는 아닌데 이게 있거든요 상에 매운 고추들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조금 칩니다 제가 먹는 방법은요 한쪽에는 이걸 치고요 한쪽에는 이걸 치고 다른 한쪽은 그냥 먹습니다 라임이 이렇게 주거든요 격식같이 좋은 식당하면 이렇게 손으로 짜 먹는 게 아니라 통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부어 있는데 잘 먹겠습니다 국물을 줬어 서비스로 이거 뭐? 닭고기 국물이야 자주 온다고 닭고기 국물을 줬어 이거 우리나라에 닭고기 국물인데 알로이 아로이 아로이 roid 해초 toxins coupe judnya ogle 운동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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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지 않고 먹었던 그 바타입을 좋아했어 맛에 중요한 감이 있다 방금 먹은 부분은 향신료 안친 거 이번에는 향신료 친 부분 향신료 완전 다른 맛이야 완전 다른 맛 완전 다른 맛 더 다른 맛 더 다른 맛 다 먹었다 그냥 싸가지 말고 아따나 아 우리 국물 안 있었는데 아 아 음 음 그래도 이렇게 참막 있어서 그늘이 젖어서 좀 덜 넣어요 태국 오셔서 꼭 드셔봐야 되는 음식 2,000원 58 근데 해삼으로 바꾸잖아요 10바트로 줘야 돼 제가 이 음식을 좋아하니까 기본 볶을 때 계란 하나가 그냥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른 음식 주문하면요 계란후라이를 먹으려면 10바트를 더 줘야 돼 음 되게 까른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잘한다 이 음식이 태국 국민 음식이에요 파타파오 파타파오 근데 계란을 이렇게 추가하잖아요 그럼 10바트도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60바트짜리 다진 고기들 엽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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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 음식을 먹어봤는데요 전 이게 나아 이건 싫어할 수 없다 동화요리집 볶음밥을 싫어할 수 없잖아요 그거보다 퍼진 길이 있어요 정음도 굽고 음 맛있을 다 먹는다 이쁠로 굽고 엽티박 이다 이쁠박 이리 모른다 이리 오면 이다 이다 이리 오면 이다 이다 그어 이다 그어난다 이다 고쿤까? 파타야 갔다가 한국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집에 식구들이 좀 외출해 있어 부르지 않게 한시간 반 뒤면 도착한다는데 집 앞 편의점 앞에서 외출할 수 있어요 파타야 다음주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여기 형님 여자친구 비어가 자기도 169간대 자리에 못 갔다 먹고 싶다고 그 집이 압도적이에요 아가씨 이쁘죠? 여기 엠마 재밌어요 How are you?